리바이탈 컨디셔너 천연 샴푸를 감아볼게요. 아르간하고 말로에 동백이 들어가 있구요. 물주머리랑 300p 지춤을 500ml 이구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감아볼게요. 드라이 펌 염딩 모바 자외선 노출을 심한 손상빈 모바일에 영향을 공부하여 마르간 노출을 하며 엉킨 끊김 정전기 탄력을 부여하고 아름다운 매일을 감아볼게요. 이거는 아까는 트레이키먼트였구요. 얘는 미디엘 샴푸에요. 그래서 건강한 어성초가 들어갔네요. 허브테라피, 외모, 방두사, 불가리스수, 대나무숲, 천연국 유래계면활성대가 들어갑니다. 주소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제형이 이렇게 투명한 약간 젤리 느낌으로, 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허브향이 나네요. 네, 머리에 물을 묻히구요. 샴푸를 머리 감아보겠습니다. Suy-rem Billie Pride 마 all the voi 정답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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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Free 그리고 품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닦아볼게요. 그리고 품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샴푸로 일단 머리를 감아보았고 트위팅 원투로 해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머리가 되게 모두모두라고 두께가 되게 시원하고 있어요. 스크립콘트 이렇게 하얗은 제품이에요 이건 침침하게 이렇게 머리끝을 바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끈적끈적 그쵸? 저는 사실 트리트먼트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헹궈 볼게요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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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말려보겠습니다. 두피를 잘 말려줘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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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한 느낌 잊어버렸다 머릿결이 오시면 오구 대란미 오구 오일파른 것처럼 촉촉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콜라 오일파른 오일파른 코ahu 오일파른 오일파른 켤프 오일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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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